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도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네! 불면제로 시즌2 호시의 불면제로! 나름 진행이 있긴 있는데? 네 그렇죠 저번 불면제로가 또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제 시청률 폭등 조회수가 정말로 보여주셨죠 사실 불면제로에서 이제 태어난 그것들이 많아요 짤이 굉장히 많죠 여러 거 닫아가여도 여러 거 닫아여도 그리고 우리 디노의 조지아도 있었고 결국은 또 디노였죠 질레, 미스터 질레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질레트PPL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다 쉽네요 저는 오늘 테이스티 기대합니다 시즌2 기대합니다 아 좋습니다 전 그 편에서 테이스티를 제일 사랑해요 저도 너무 좋아해요 테이스티를 가장 사랑해요 테이스티만큼 이길 게 없어요 오늘은 또 쿠스 형이 처음인데 맞아요 맞아요 손자의 시장으로서 불면제로에 조금 뭔가 보완점이 필요하나 아니면 좀 달라졌으면 하는 게 있나? 시즌 2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의견을. 똑같이 하면 되죠. 긴장 안 되시죠? 긴장 안 되시죠? 바로 자고 싶어요, 지금. 오늘 긴장이 돼요. 찍을 때는 엄청 이렇게 막 대박 날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맞아. 거의 500만 가까이 되지 않아요? 400 몇 십만? 그러면 일단 박수 한 번 치고 갈까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아 이거 진거예요. 제 최애 편이 불면제로예요. 아 진짜? 아 이거 뿌듯하네요. 그렇게 되면 불면제로가 시즌2로 돌아온 게 생각보다 늦었네요. 그렇죠. 흥행했는데도 왜 늦게 돌아왔죠? 이게 딱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시즌2가 사실 룰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룰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룰그레이드. 이번에는 사실 세븐틴 멤버들뿐만 아니라 스탭 분들까지 차별합니다. 진짜? 수참 수참. 그래서 침대가 두 개예요. 하나는 멤버들, 하나는 스탭분들. 아 진짜? 진짜로요? 그래서 1라운드는 음향팀이 참여합니다. 뭐야? 이거 그러면.. 아니 근데 음향 감독님이 만약에 잘 자셔가지고 퇴근하시면 어떡해? 그럼 저희 마이크 떼시고 퇴근하시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자 그리고 2라운드는 우리 조명팀 감독님이 참여하십니다. 아 그럼 조명이 꺼지고 마이크 해야겠네. 감독님이 진짜 주무시면 이 조명 다 이제 빠지고 그냥.. 그냥.. 가는 거죠? 네, 그거예요. 3라운드는 촬영팀이 참여합니다. 그냥 카메라만 놓고 퇴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탭분들의 심장 박동뛰기에는 누가 말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냥 들으시고 아 우리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가 스탭분들한테 오게 되는 거야? 우린 도와줘야겠네. 사실 저희 이렇게 스탠바이 하는 것보다 굉장히 일찍 스탠바이 하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스탭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안 끌었습니다. 아니 근데 하려는 마음 좋아. 어디 진행쇼 나오셨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좀 공감감이 생기네요. 아무래도 자리가 사람한테 나는 소리가 있으면서! 자 바로 한 번 이어가보도록!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진행도 끝발진이야. 자 바로 한 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시의 불면첄로 시즌 2!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불면첄로! 가자. 여러 가지 카트 따 놓고 카트! 카트! 아니! 자 두 선수는 두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작! 굿나잇! 조명 좋다 조명 좋아. 디노가 지금 작업 진짜 많이 하잖아. 작업 진짜 많이 하잖아. 노래 개수로 따지면 이제 거의 EP 미니앨본도 낼 수 있어. 디노가 매일 이제 숙소에서 작업을 하니까 일단 이제 내가 이제 잘 새벽에도 거의 작업을 해. 새벽에 잘 때. 근데 막 어떤 장풍 소리가 들리는 거야. 장풍 소리가 들리는 거야. 저 안에서 막 장풍! 장풍! 포니어 미니어 포이! 헤롸! 헤롸! 얼른 왜 들려. 계속 들리니까 막 힙한 것도 들리고 막 R&B만 냥냥냥냥냥. 근데 조금 새벽에는 좀 덜 해주세요. 그치 그치. 자야 되니까. 디노 왜 이렇게 점점 빨개지는 거 같아. 디노. 진짜 리스펫해 박수. 진짜 박수 한번 치우고 싶다. 디노 요즘 취미생활 생기지 않나? 뒷머리 기르기. 야 그게 취미냐? 여기가 아까 물 주잖아. 잘 자라. 어 잘 자라. 잘 자라. 발모제 발모제 바라고 막. 어제 멋있다고 했는데 나는 디노가 이번에 라기즈로 컴백할 때 여기 입술을 피어싱 하잖아 그치 그치 다들 어때? 우리 전혀 뭐라 한 거 아니야 우리 뭐라 한 거야 우리 뭐라 한 거야 나 디노 또 카톡 올 거 생각하고 난 진짜 말 못 해 막 기분 안 좋아져서 카메라 감독님도 눈치 보이고 아이고 아이고 디노 씨 진짜 기분 나쁘셨다 나는 못 해 나는 그러면 진짜 쭈 알쳤어 알쳤어 야 디노야 너 꽉 채웠다 우리가 디노야 너 에피소드 부자다 너 분량 있다 너 부자야 나 좋았어 야 이거 조연스 많이 나가겠다 공백이 없어 디노가 오면 일단 순간아 넌 기대하고 오케이 아 버논이 뭐 하지? 버논이에 대한 걸 얘기하는 순간 진짜 너무 큰일이 나가지고 저 순수한 눈빛 보이지? 응? 응 땡 버논아 숙소 택배 100개 언제 치울 거냐 그거는 성적과 얘기해야 될 거 같은데 창고잖아 창고 안 씻는 거 나 하나 주면 안 되냐? 근데 버논이 발이 되게 크다 우리 발 낀 거 아니야 우리 발? 여기 뭐 프레임 있는 거 아니야? 프레임 껴 있는 거 아니야? 아 발이 왜 이렇게 큰 거야 야 진짜 크다 뭐야 너도 나도 갈치가 버논이 연습생 때 얘기 없나? 이거 하나 얘기해도 돼? 머리 민 거 얘기하지 않았나? 버논이 운 거 얘기해 버논이 운 거 옛날에 순간아 옛날에 다 같이 우리 한창 무용할 때 다리 찢을 때 한창 무용할 때 무용을 약간 이렇게 다 골반에 피고 이렇게 한다봐야 호흡 주고 이렇게 내려가잖아 이렇게 내려가는데 버논이가 이렇게 하고 호흡 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사례가 들린 거야 약간 기차지가 난 거야 아 뭔지? 네 펙치 있는데 지금 콧물이 아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 이게 보이는데 그냥 나도 모른 척 하고 버논이도 아이고 아이고 아 민망하니까 민망하니까 화장실 가보고 그랬었어 아이고 버논이 알 거야 걔는 원래 근데 입을 벌리고자 하는 거야? 응 다 본다 아 아 어렵다 이제 아 괜찮았다 아 왜 발이 끊어 오리발 껴 안 돼 아 어쩐지 아 오리발 잡아를 해 근데 나 처음에 뭔 얘긴가 했는데 아 신발 심신 안정하지 마 너 시작하자마자 가야 돼 내가 볼 때 승관이는 디노가 디노가 잡아주면은 그치 디노가 잡지 심박수 폭등이다 그러니까 승관이는 지금 신이 형 안 손잡하면서 지금 쟤는 지금 털에 힘이 아직 들어가 있어 아하하하하 쟤는 항상 힘이 들어가 있어 힘 빼고 편하게 자 어 그래 난 승관이 톤이 좋더라 정선할게 만나봐 정선할게 만나봐 정선할게 만나봐 나 제 톤이 너무 좋아 진짜 승관이가 요즘 이제 메이저 예능 많이 나가잖아 네 갈 때마다 나가서 관리 얘기를 엄청 하더라고 아 약국 나누면서 오늘 나랑 같이 차 탔거든 그런데 달리는 차 안에서 칫온을 먹고 하하하하하하 야 내 이미지였어 소스를 어떻게 뿌리는지 알아? 너무 궁금해서 봤어 그러니까 칫온은 중앙이 치즈가 녹으면서 살짝 파여 있어 그 사이에 소스를 싹 뿌려 아 먹을 줄 아네 그걸 달리는 차 안에서 조리를 하더라고 저번에도 어디 방송 가서 막 다이어트 얘기 막 하는 거야 그 있잖아 고집.. 아 저탄고지 뭐 이런 거 저탄고지 그 얘기 하다가 우리가 다음날 승관이 진짜 다이어트 하나 하고 딱 봤는데 깜총기를 막 뭐라고? 야 저탄고지는 무슨 깜총 나 승관이한테 진짜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게 승관이 형은 나한테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메이크업을 이렇게 했는데 아 이거 좀 아쉬워.. 좀 이렇게 더 해볼까? 하지 마 머리 좀 이렇게 오늘 좀 갈라볼까? 옆에 와서 하지 마 승관 너는 인스타 하지 마 내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우지 그래 아 잘한다 기회 잘한다 야 우리 마무리 잘한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좋아 인스타만 하지 마 야 꼬북.. 꼬북치 앉지 마 앉지 마 꼬북치 앉지 마 꼬북치 이렇게 안으면 귀여워 보일 줄 알았나 귀여워 보일 줄 알아봐 당황한 게 맞나봐 꼬북치 앉지 마 야 승관이 너무 늦었다 야 승관이 너무 늦었다 야 셌다 이분 너무 늦었다 너는 퇴근 포기해라 야 좀 웃길려겠다 웃길려고 야 끊지 아니 진짜 내가 얘네들이랑 같은 팀을 한 거야 아 진짜 야 불면제로2 공격력 너무 세네 야 불면제로2 괜찮은데? 아 이게 아직도 처음에 맞나봐요 아직도 깔게 니 나가지 마 깔게 그렇게 맞나봐요 민규 가자 민규 뭐 있나? 민규 많긴 하지 아 자 말귀를 그냥 못 알아들어 쟤 그냥 그냥 욕하기 봐봐 지금 세 명이 앞에서 그냥 일어났다가 불 꺼지면 누웠는데 저 모르잖아 자 민규 가자 민규야 일어나 민규야 일어나 민규야 일어나 저거 봐봐 저 눈치도 없고 쌓인게 맞나봐 민규 형 원래 원 때는 우리 그 뭐냐 콘서트 해외 콘서트 나갔어요 밑에 서서 이제 괜히 배 한번 불치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는 해외 투어를 못 나가잖아 아 그니까 그니까 못 나가니까 이제 진짜 실제로 팬분들이 대면하시는 게 진짜 팬사인회 출근길 아 이거 알아요 정말 차에서 내려서 경호팀 분들께서 저희를 인솔해주시고 문에 들어가는 그 잠깐 3초 어 거기서 굳이 스트레칭을 할 필요 없잖아 거기서 스트레칭을 한다고? 그것도 2두 2두 스트레칭 이러면서 민규야 민규야 한 번만 해줘 나 이제 나가 민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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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건 너무 심했다 와 이건 너무 심했다 와 이건 너무 심했다 나 한 번 봐주세요 탈탈 이거지 찍혔으면 좋겠어요 난놈이야 난놈 민규가 진짜 똑똑하고 연예인이지 민규 정한이 형이 그때 한 번 팬티 한 번 사줬잖아 되게 명품 팬티를 그걸 자랑하고 싶었나 봐 그래서 어떤 화분 촬영에서 막 이렇게 좀 짧게 입고 살짝 이렇게 팬티를 보이게 막 이렇게 일부러 한 다음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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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민규가 약간 아시를 좋아하네 아 이걸 누가 들면 나 누가 들면 나 변태인 줄 알겠어 그냥 과실을 해 내가 예능은 예능일 뿐 오해하지 말자 도겸이 형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도겸이 형께 일부러 주무시는 거 아니야? 진짜 주무실 수도 있어 아 도겸이 형은 뭐 없는데 도겸이 형은 뭐 있지? 아 있을 거 같은데 분명히 쟤는 그냥 무슨 말을 못하겠어 삐질까 봐 야 도겸이 형은 쟤는 삐져 라는 말을 듣고 삐져 맞아 도겸이 형은 삐져 라는 말을 듣고 삐져 내가 지금 우리 성훈 형님 성훈 형님 성훈 형님 제보를 좀 받고 왔어요 성훈 형님 주무세요? 진짜 주무시는 거 같은데 진짜 주무시는 거 같은데 어 주무시니까 얘기하는 건데 음향팀이시잖아 그래서 음향팀한테 갔다 왔어 그래서 어떤 스타일이냐 평소에 헛소리를 되게 많이 하신대 도겸이 지금 열애 중이시고 연애 중이시고 아 안 주무신다 안 주무신다 안 주무신다 디노야 연애 중인 성훈 형에게 한번 너 왜 네가 시작한 걸 네 애한테 떠넘겨 떠넘겨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나는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튤립처럼 이쁜 사람 키워다니 튤립처럼 이쁜 사람 키워다니 튤립처럼 이쁜 사람 키워다니 와중에 도겸이 성훈한 거 알지 자기 얘기 안 했어 자기 얘기 안 했어 아 나 무서워 미안해 그러니까 도겸이 형은 뭔가 삐지면 디노처럼 이제 디노는 이렇게 진짜 진짜 메시지가 오는 편이고 도겸이 형은 약간 행동 양식에서 살짝 변화가 있었어 뭔지 알아? 디노는 티는 하나도 안 내다가 갑자기 이제 3개월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메시지가 오는 스타일이면 도겸이 형은 딱 뭔가 그날 녹화가 딱 있었어 그러면은 피하지 않아? 형 밥 먹었어? 왜? 아껴 아 맞아 돈까스 뭐 먹었어? 아 뭔지 알아 저기 있던데 일부러 많이 걸어보고 싶지 도겸이 형 어제 뭐 했어? 엑스볼 갔다 왔어? 이러면 갔다 왔지 아 삐졌구나 왜 이렇게 행복하게 웃어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근데 난 진짜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짝 삐질까 걱정해서 계속 애매하게 포장하는 게 더 웃겨 근데 그럴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럴 때가 있어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가 있어 되게 행복한 꿈구나 슈아 형 그때 그 서로 우리 티티티 가서 물에 넣으려고 했다가 서로 둘 다 목에 상처 나고 괜찮은 거지? 아 그거 괜찮아 그때 하고 싶었던 얘기 혹시 있어? 풀었어? 어 네가 원투한 거야? 얘는 계속 인정을 안 하더라고 난 가만히 있었고 얘는 내 물속에 밀었고 도겸이 형 계속 억울한 그런 표정을 짓더라고 근데 이거를 이걸 우리 팬미팅 런스루 리허설 사랑 쪽지 하고 있는데 다른 멤버 너와 날 사랑 그냥 네가 진짜 그걸 말한 거야 한 거야 진짜로 진짜 이 쪽지의 차이국 씨 근데 여기서 그랬대 네가 먼저 했고 야 도겸아 그게 아니라 내가 난 가만히 있었는데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끝까지 나머지 스토리는 조슈아 형 주무실 때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도겸이 형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니까 아 아니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 얘기는 좀 이따 이제 슈아 씨 주무실 때 우지 형이 이 콘텐츠에 진짜 안 맞는 사람이야 저 형이 이 콘텐츠에 진짜 안 맞아 성격이 원래 애초에 어 와 이거 찾아봐야 심장이 막 벌렁벌렁 돼 그니까 어떤 멤버가 나의 뭔가 비밀을 까발릴라다 그니까 평상시에 좀 잘하든가 야 평상시에 좀 잘하시기로 했어 내가 죄가 맞나 보다 아 저 뭐하지 우지 일단 우지 형은 여기서 어떤 말을 하든가 일어나서 말 듣고 하지 마 일어나서 그거에 대해 해명하려고 하지 마 안 들어줄 거야 내가 오랫동안 봐온 친구로 했어 그치 그치 형이 제일 잘 그니까 얘가 사실 고집이 있어 그치 고집이 쎄지 근데 그걸 인정할 때 보통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인정해 어 해볼 게 좋더라고 아 괜히 머쓱하니까 내가 내가 아 그냥 이거 했어 하는 것보다 아 저도 나쁘지 않더라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 우지야 운동을 진짜 의심해 하잖아 진짜 의심해 대기실에서 다 덥잖아 맨날 왜 혼자 묵거든요 다 덥는데 아니 우지 형이 녹화 끝나고 이제 덥잖아 땀 많이 나고 우리 각자 이거 보고 싶지? 승헌이가 뭐 하는지 보고 싶지? 외투까지는 벗어 어 이제 잠깐 마이크 빼고 땀 딱 그렇지 그렇지 반팔을 다른 이너를 주시는데 분명 난 들었어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우지한테 우지야 반팔 입을래? 근데 갑자기 이렇게 딱 있으면 힘을 딱 줄 수 있는 보고 싶지 이거 보고 싶지 나 진짜 이노 안 입을래 아 아 아 근데 여기서 10 헤라클레스트네 진짜 진짜 헤라클레스트네 진짜 헤라클레스트네 우리 몸이 진짜 좋아 근데 몸이 진짜 좋아 부러워 근데 부러워 부러우면서 귀여우면서 근데 부러워 귀여웠어 귀여워 귀엽다 근데 부러워 야 무송아 너도 포장하지 말고 들어와 자신감 있게 나도 이게 쫄려서 이런 거야 너한테 안 좋아 야 나도 할 말 있어 맨날 뭐 혼자서 뭐 하는 거야 또 뭐 있을까 아니야 우지 형 뭐 지금 그냥 가만히 냅둬줘 저 형이 긴장하고 있어 지금 냅둬는 쟤는 퇴근 못해 내가 보게 아 그리고 우지 형이 데뷔 초 때는 정말 애교 많은 일단 한 장 애교가 싹 빠졌다가 다시 요즘 귀여움으로 다시 캐릭터를 잡아가고 있어 아 잡아가고 있어 아 잡아가고 있어 야 2020으로 시작 우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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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가 왜 그렇게 바뀐지 모르지 왜? 왜 뭐야? 얘가 갑자기 핑크색을 좋아하게 됐어 아 진짜? 그래서 속옷을 다 핑크색만 입어? 진짜로? 아 진짜 너 또 해명하지 마 해명하지 마 해명하지 마 해명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하는 건 말이야 조용해 조용해 헤라클라우스 야 솔직히 핑크색 끝이 몇 개 있어 어? 야 일단 얼굴이 핑크색이야 조용히 돌아와 와 너무 힘들다 아 재밌다 아 좋아 오케이 이런 바이블만 좋네 다 들어와 다 죽었어 들어와 원우야 조작하지 말고 들어와 편하게 해 오케이 오케이 데이싱 일단 원우 형은 최고지 원우 형은 대화 속에서 되게 고지식한 척 하는 단어들이 많아 유식한 척 아 유식한 척 최근에 갑자기 이제 우리 컴백 트릴러가 딱 나왔어 우리끼리 영상 보고 야 괜찮다 느낌이 있다 아 좋다 되게 가볍게 우리 감정을 표현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조용히 지나가더니 와 트랜지션이 되게 좋다 뭐라고? 트랜지션이 되게 좋다 트랜지션? 트랜지션인 건 알겠는데 아 전문 용어를 쓰는 거야 나는 영상 쪽에 멤버들 보다는 조금 더 유식한 수 있는 건 있다 그거를 지나가면서 가볍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원우가 성격이 되게 밝아진 게 원래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던 애가 이제 소통을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 알겠어요? 아 그랬습니까? 아니면 로봇이야? 원우가 하는 얘기 베이츤 원희 형. 원희 형은 진짜 카이키 한 번씩 보다 더워. 원희 형 비럴수윗에서 뮤비에서 달리기 신 알아봅시다. 특유의 달리기 포즈가 있어. 한 바퀴 뛰어줘. 그만봅다. 맞아. 원희 형 저렇게 뛰어. 원희 형 뛸 때 손으로 약간 약간 요렇게 뛰어. 보이보. 그래서 나는 아역대에서도 저 형이 되게 잘 했잖아. 되게 잘하고 멋있는데 살짝 품이 안 돼. 약간 갇혔어 약간. 약간 총각김치 같은. 총각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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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거 이제 스태프분들이 아 수고하신다 이러면. 아닙니다. 아 별것도 아닌데요. 원흔 로봇살 졸겠는데. 아 너무 좋다. 뛰는 걸 합성 내받고. 아 너무 예쁘다 내가 해내서. 그리고 계속 자기가 뭐라고 멤버가 누가 웃기잖아. 어 승관이 오늘 좋아. 김보라 형님이야 뭐야 자기가. 제발 너가 좀 자려봐 제발. 제발 부탁이야. 안 돼 안 돼. 잘하려고 하면 안 할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원흔한테 잘하려고 화내지 마. 아 맞아 맞아. 안 돼 안 돼. 잘하려고 하는 순간 정말 재미없어. 원흔 못 해. 해명하지 마. 변명하지 말고 해명하지 마. 조용히 돌아봐 사리로. 원흔도 좋은 게 많이 나왔다. 잤어? 아니야 원흔 지금. 화났어 화났어. 잤어 아니면 화났어. 아 그냥 딱 일어나려고 하니까 피곤해지네. 원흔도 좋은 게 많이 나왔어. 그래? 수량 많이 나왔어.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봐야 되는데. 호시 형. 나 일단 호시 형 그. 호시 형이 멋있는 척 할 때나. 정색할 때. 그다음에 또. 무대에서 뭔가 개인 포즈 찍을 때. 하는 표정 따라 할 수 있어. 저기 조명 받아두면서 봐. 약간 뭔지 알지? 입술이 이 형이 참 고정이 딱 잘 돼 있어. 맞아 맞아. 와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그다음에 항상 다리는 좀. 벌어져 느낌이 약간. 이렇게 서서. 오 맞아. 오오오오오. 야 비슷하다. 와 똑같아 똑같아 잘한다. 뭔지 알지? 궁금하지? 롱 마 해 롱 마 해. 하면 이제 원래. 이거잖아. 마 해. 근데 이 형은 살짝. 이게 있어서. 오 맞아 맞아 맞아. 롱 마 해. 오 맞아 맞아 맞아. 롱 마 해. 그 다음에. 진짜 이게 있어. 히트 할 때도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둘이. 딱 동선이 여기야. 딱 들고 호시 형이 여기 있어. 호시 형이 여기 있어. 우리 둘이서. 근데 혹시. 아까. 호시 형이 나한테. 입술 피어싱이 어떤 게 있잖아. 호시 형 앞머리 다들 어때? 야 나는. 나는. 나 진짜. 나 원장님 형한테 진짜 말할까 했어. 나 그분한테 원장님이라고 하지만. 그때만큼은 이건 아니잖아. 아니 그래서 앞머리도 앞머리도. 눈썹 스크래치는. 그게 좀 과했어. 어. 눈썹 스크래치도 에피소드가 있는 게. 어 진짜? 컨셉이어가지고 한 번 이렇게 밀었어. 이렇게 칙 하고. 운동장에 운동을 하러 왔다. 어. 근데 우리 운동장 관장님 형이. 보다 보시더니. 뭐야? 뭐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말든가. 그래서 다음날. 한 번 더 밀고 왔더라고. 밀고 왔어요. 두 개로. 약간 연습할 때도. 우리 라이브 연습하면. 호시 형 유단이 약간 라이브를 좀 티 내는 듯한. 연습할 때. 처음 느낀 심장. 알았어 알았어 너. 잘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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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보컬실 냅두고 왜 여기서 큰일한 거야. 너 잘한다고. 그래 너 최고예요? 너 최고예요? 공수 형 해명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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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다. 2021년 여름. 가평 풀장에서 일어난. 스크래치 사건. 그날의 왜곡된 기억을. 지금. 타이밍 좋다. 말씀드리려 합니다. 잘하는데? 사건의 전말. 형의 입장은 어떤데? 내 입장은 나는 분명히. 수영장에서 이렇게 있었어. 근데 조슈아가 나한테 이렇게. 뭐가 가는 거야? 나는 그래서 그냥 받았지. 받아서 날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건데. 이제 사랑 쪽지 부를 때는. 그거에 대해서 상처 내가 봤으니까. 수영이 상처가 난 거지? 수영이 상처가 났는데.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 기억에는 형이 이제 날 밀었으니까. 그때 나도 방어하려다가 한 거다. 한 거다. 미안해 하다가 형이 근데 밀긴 했던 거여가지고. 밀긴 했던 거여가지고. 상처는 건 미안하지만 형이 밀긴 했던 거였어서 어쩔 수 없었다. 내가 그 말을 하니까 수영이 이제 화가 나고. 수영은 억울하면 눈이 진짜 커져. 도겸아. 오. 맞아 맞아 맞아. 내가 했잖아. 내가 그때. 억울한 점수야 맞다. 그리고 내가 수영이 이제 또. 우리 다 같이 내 눈썹 스크래치 얘기할 때 웃었잖아. 딱 소리 듣니까 수영이 무슨 소리가 있는데. 그게 부러운 눈빛 좀 있더라고. 아 부러운 눈빛. 내가 눈썹 스크래치 딱 한 날. 뮤직비디오 촬영 때 자기도 하고 싶었나 봐. 여기다가 피어싱은 붙였더라고. 아 봤어 봤어 봤어. 내가 딱 물어보니까 쓱 가가지고. 혹시 저렇게 멋있게 해주면 어떻게 나도. 눈썹 뭐라도 해줘 약간. 아 저거 저거. 수영이랑 도겸이랑 말싸움을 드러났던 저 표정 같다. 맞아 저거야. 저 표정. 약간 뭐의 말이 하나도 이해가 안 와서 나는 웃음이 나온다. 그럼 항상 이 스타일에 대해서 좀 약간 자꾸 나를 따라하는 이야기야. 따라하지. 내가 좀 탈색하면 자꾸 탈색하고 껌 머리하고. 라이벌이네 형이. 라이벌이네. 자꾸 뭘 하고 싶나 봐. 호시야 난 머리 어떻게 할까? 조슈아는 호시가 롤모델인가 봐. 잘하면 오늘 그 메시지는 수영한테 올 수도 있겠다. 잘하는 모두다. 잘해. 설명하지 마. 고차해. 조슈아 형 기분 나쁘고 그럴 수 있어. 표정이야. 조슈아 형 진짜 기분 나쁠데. 아 화난 안 났는데. 아 화났는데. 진짜 할 거 있냐? 정안이 형 생각보다 할 게 많긴 할 거 같아? 많아? 난 없어. 난 생각이 안 났는데 뭔가 많이 쓸 캐릭터야. 나는 정안이 형이 아 이러다 곧 흔히 나는 거 아닌가 싶을 때려. 저거 많더라고요. 마 애니원 흐흐 흐흐 그리고 막 노래 막 시작하면 아 저 형 저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아니 저 형도 진짜 고집 생긴 게 제발 녹화 들어가기 전에 기침하지 말라고 우리 진짜 그 음악 방송 사놓고 하면 이제 어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3 2 2 흐흐흐흐 3위도 아니야 1 하고 틀어볼 직전에 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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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놈이야 아형이 기침을 많이 해요. 2개의 기침이 있어. 그런데 그게 자기한테는 이제 무조건 해야 하는 의식처럼 메토 포장해주고 있는 거야? 뭐야. 그리고 정한이 형은 다 자기가 개의적이라고 생각. 진짜 형 말처럼 고잉이 에서 솔직히 막 되게 똑똑한 힘이 잘 심어줬어. 뭐야 잘 심어줬어. 근데 그렇다고 만들어주는 거거든 우리가 근데 그걸 모른다는 게 조금 안타깝지. 우리가 다 쩔쩔다는 것처럼 생각하고. 농담이야 농담. 아무안다니 형 돌아와. 아무안다니 형 돌아와. 아니 누구 얘기? 아우 얘기가 재밌네. 여기 너무 눕기 싫다. 승찬이 준비됐니? 쿱스 형 서비스 3분만 더 주세요 저희가. 아 왜? 아 왜? 아 1편에 안 왔으니까 1편 포함해서. 승찬아. 어이 쟤를 네가 알렸다. 가보자. 쿱스 형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 봤지만 되게 옆에서 보면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디서 돈을 파오나?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옆에 보면 막 이번 시즌 컬렉션이 막 찢어.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오 뭐 쇼핑했나 보다. 다음날 자고 일어서 다시 연습실 가면 또 다른 브랜드 컬렉션이 찢어.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잖아. 그렇게 입은 거를 알아봐 줘야 돼. 알아봐 줘야 돼.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피사 어떤 명품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 명품 브랜드 입고 왔어. 어 그냥 이쁘다 끝나면 되는 건데? 야 피사 가봤는데 이쁜 거 많더라? 아 진짜? 우와 소름 돋았어. 우와. 그리고 자기 자기 다이어트 시작하는 동네방네 다 알릴 때. 아 위버스에다가 올릴 때. 그러니까 쿱스 형이 이제 작심삼일이 좀 심해. 자기도 알았나 봐 너무 귀여웠던 게 그 위버스에다가 이제 운동 시작. 아 이렇게 한다면 우지호 씨가 놀리겠지?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봤을 때 쿱스 형은 약간 인간 싸이월드야. 고감 속에 있지. 그렇지. 인싸 웃기다. 들어가자마자 프리스타일 Y 나와줘야 돼. 어 그래서 인싸인 거야. 근데 이 형 진짜 대단한 게 진짜 고가의 시계를 맞아. 놔두고 다녀. 맞아 맞아. 이 형은 맨날 버리고 다녀. 맨날 사놓고. 그리고 몰라. 고가의 자전거도 놓고 다녀. 내가 저번에 작업실에 있었는데 그 고가의 자전거가 한 한 달째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몇 번 탔어. 어 여기서 고백을 해버리네. 저것 때문에 이게 될 수도 있어. 아니 이거 타야지 아무도 안 타는데. 안 타는 거보다는 누가 누가 타야지. 아니 나도 그러면은 쿱스 형 기분 나빠지면 장난이니까. 다 만들어낸 거야 다 만들어낸 거. 아니 차에 물건 잘 놓고 다니잖아. 모자가 한 다섯 개 정도가 있어. 아 맞아 맞아. 안 쓰는 게 아닌데. 어느 날 모자를 쓰고 쓰고 싶어 져가지고 딱 앉았는데 어 모자 이쁜 게 있네. 딱 있어 딱 쓰고. 어 사이즈도 딱 맞네. 딱 연실 갔어 했더니. 이제 쿱스 형은 또 그런 거 발견하면 또 그냥 못 지나가니까. 맞아 맞아 맞아. 디노 그거 내 모자다. 아 형 미안해 왜 말해줄게. 아니었어. 니가 막 안 해도 쓰려고 했어. 야 니 거면 챙겨가. 그래 아니 죽는 자가 인자 죽고. 아니 디노야.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 이거. 아 너무 재밌다. 아 그래도 우리 캐럿들과 세븐틴의 총관리더라서 너무 든든해. 항상 우리 멤버들의 관계성을 생각해주고 막 따뜻하고. 오케이. 좋았다. 맛있어? 잤네 잤네. 자 상위 몇 명이죠? 세 명. 아 제발 제발 제발. 진짜 제발 제발. 기대는 해보자. 기대는 할 수 있잖아. 이게 진짜 제일 떨리는 순간. 연속으로 한 번 가야지 형. 야 그렇지. 연속으로 가야지. 아니 그렇게 웃어댔는데 왜 이렇게 기대되지? 됐다. 꼴찌부터. 아 나 은근이야? 봐봐 아직 은근히 많이 떨린다고. 내가 하위권이야? 꼴찌? 네. 43. 현차가 43. 많이 났네. 현차가 43. 어. 최전화는 최. 어. 33. 우리 형도 은근 됐네. 프리스타일을 거슬렸던 거지. 3. 3. 3. 야 가능성 있는데 이제? 호시 30. 아 호시 30이지. 잠깐만 잠깐만. 우와. 공동 5등. 공동 5등. 호시 30이지? 와. 야. 야. 나 가능성 있겠는데? 야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조슈와 도겸 가서 얘기할 시간이 있는 거 아니야? 조슈와 도겸 가서 얘기하나요? 퇴근자. 오케이 퇴근자. 상위 3명. 그. 아 5등. 오케이. 잘한다. 승훈자. 우와. 야 도겸 주셔. 도겸 주셔. 나도 안 하죠. 나도 안 하죠. 그러면 저희는. 들어가세요. 형 이 정도면 고잉에서 생일 선물 준 거.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다음 게임 하고 싶은데 진짜로.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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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파이팅 파이팅. 퇴근자 정한. 조슈와. 도겸. 부부 캠닢 verte gig. 우와. 어젠AB. 고잉 확인 너무 많아.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Going 17 버스 안에서 Going 이불 속에서 Going Going은 언제나 너에게 Going Going